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냥학 1위 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 촬영은 이거에요. 이거 드랩 주셉! 이거 드릴게요. 짝을 받을 수 있는 선 근데 지금 둥글이에요. 근데 이쪽은 뚫려 있어요. 이쪽. 짝을 받은 곳이 있는데 너무 작아서 못 가겠어요. 하여튼 여기서 성냥을 읽어 주겠습니다. 짝을 받은 12선 근데 조셉을 가장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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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는데 아직도 종굴에 끼었어요. 조셉을 가장 좋아해요. 조셉을 가장 좋아해요. 조셉을 가장 좋아해요. 꿈을 가장 좋아해요. 부숴버릴까? 부숴버릴까? 부숴었습니다. 이거 근데 둥글 다 둥글이 완전 이불이에요. 원래는 진짜로 이불이에요. 사그мов고 사그мов고 상용구 조상구 왕이시 In his dream, he dream a ruler over his brother. He became a ruler, ruler, ruler over his brother. ruler is brother. In his dream, he bursted about a dream to his brother and brother. His brother hated Joseph even more. One day, a brother said, let's kill Joseph. Another brother said, don't kill him. Let's say he was a slave. The brother saw Joseph in Midian merchants. Joseph became a slave in Egypt. Joseph came to the house of Potiphar, a general of Egypt. He worked very hard. Joseph was a helpless slave, but God helped him. God blessed the house of Potiphar because of Joseph. One day, something bad happened. Potiphar's wife lied to his husband. She said, Joseph is a bad slave. Potiphar put Joseph in the prison. God was with Joseph in a prison. God was with Joseph in the prison. Joseph took care of the prison. One day, Joseph interpreted the dream of two prisoners. They were helpers of the king. A few days later, their dream came true. One night, the Egyptian king had two strange dreams. In one dream, seven skinny cows eat of seven healthy cows. In another dream, seven dried bundles of grain eat of seven healthy bundles of grain. What does this dream mean? The king asked many people. No one tells him the meaning of the dream. Then the king remembered Joseph. He was in jail with Joseph. Joseph can interpret the dream. Then the king remembered Joseph. He was in jail with Joseph. Joseph can interpret the dream. He said, He said, He said, He said, He said, But the king was amazed. He was amazed. And he was happy with Joseph's wisdom. The king says, He said, You are very weak. I want you to rule my people. The king made it Joseph, a ruler of Egypt, got to care of me, say Joseph. God was with Joseph. 네, 한국어로 알려줄게요. 옛날 야곱, 야곱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조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야곱은 조셉한테 최고로 좋은 옷을 주고, 야곱은 조셉한테 제일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야곱은 조셉한테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형들은 안 주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은 이런 꿈이었어요. 봐봐요. 첫 번째 꿈은 이거였어요. 봐봐요. 형들이랑 요셉이 맷줄 알기를, 뭐, 감는 거,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였더라? 하여튼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요셉, 요셉이 한 게 딱 썼어요. 요셉이 만든 게 딱 썼어요. 그 다음에 형아들이 만든 게 딱 쓰고, 형아들이 요셉이 만든 거인데, 저를 했어요. 형아들이 만든 게 딱 써서, 요셉이 만든 거인데, 저를 했어요. 다른, 그 다음에 또 다른, 다른, 어, 꿈은 이거였어요. 봐봐요. 봐봐요. 태양이랑 별들이랑, 한 개의 태양이랑, 한 개의 달이랑, 열 두 개의, 아, 열 한 개의 별들이 조셉한테 절을 했어요. 이런 꿈이었어요. 이 꿈을 들은 형들은, 요셉이 더 싫어하게 되었어요. 어떤 형들이 말했어요. 조셉이 죽여버리자. 그러니, 다른 형들이 말했어요. 죽이지 말자, 그냥. 이집트에 팔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형아들은 돈을 얻고, 요셉, 요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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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집트에 부하가 되었어요. 조셉은, 보디바이라는, 사람한테 왔어요. 그래서, 보디바이를 위해서 일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어떤 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보디바의, 보이다 왜, 아니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명의, 두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두 명의 사람을, 두 명의 사람을, 꿈이 풀어줬어요. 한 명은, 한 명은, 삼 년 뒤에 죽는 거고, 한 명은, 삼 년 뒤에 나가는, 감옥에, 그게 진짜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날, 왕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꿈을, 꿈을 꿨어요. 일곱 마리의, 마른 소들이랑, 뚱뚱한, 정말 뚱뚱하고, 정말 건강해 보이는, 소가 있어요. 근데, 마른 소가, 이 건강한 소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따름 꿨는 이거였어요. 완전 마른, 마른, 마른 곡식이랑, 정말 좋은 곡식인데, 마른 곡식이, 좋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왕들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다들 몰랐어요. 그러다니, 이거 한 명은, 가문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조셉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셉은 꿈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꿈은, 일은, 일은, 뜻이에요. 어, 조금만 있으면, 어, 7년 동안, 훅, 풍성하게, 곡식이 정말 많고,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근데, 다음, 7년은, 완전 나쁜, 기갈, 기갈의 날이 될 거예요. 물도 없고, 모든 게 없어요. 완전히, 곡식들은 다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 7년 동안, 이, 좋은 날, 7년 동안, 이, 이, 곡식들이, 저장이 나야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왕는, 정말 기뻤어요. 왕는, 신기해했어요. 왕는, 왕는, 정말, 기뻤어요. 요셉의, 기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집트, 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었어요. 내가, 이게 끝. 근데,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떠나, 여쭤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